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10년 넘게 오지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서야 딸내미와 함께 탈출을 한다는 그런 아저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개한테 미쳐있는 마누라에게 야 이혼해! 했더니 위자료로 5억이나 쳐달라고 합니다. 야 내가 미쳤냐? 그 돈을 주게? 안줘! 너 소송이야! 원지, 개한테 미쳐있는 마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결혼 13년차, 그리고 이제 10살이 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목 그대로 애 엄마가 개한테 완전히 미쳐 살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저희 아내가 원래부터 개를 좋아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저도 이미 역시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집착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미 개를 키우고 있는 중이며 그 개한테 남보다 심하게 비싼 사료를 먹인다든지 간식을 많이 먹인다든지 비싼 장난감 그런 애착 정도를 보이는 거라면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쌍한 유기견을 후원한다고 여기저기에 돈 입금 펑펑 그렇게 낭비를 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것들 사람 동정심 일으켜가지고 사기치는 거에 불과해 보이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면 사람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고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매월 수십만 원씩 그 개 후원하는 곳에다 돈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웨벌이지만 제가 돈을 그렇게 적게 버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죠. 그런데 그런 제 입장에서 이거 절대 용납 안 되고 그냥 생돈을 바닥에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마누라는 그냥 불우이오 돕기 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적발화장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유기견들 몇 마리를 아예 데려와 키우겠다며 생난리 치는 걸 제가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진짜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싸우는 것도 너무 지칩니다. 뭐라더라? 당신이 개를 키울 수 있게 허락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헛소리,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아니, 안 그래도 매달 돈을 그렇게 펑펑 써야 되는 와중에 이젠 아예 집으로 몇 마리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난리 치는 걸 도대체 누가 기분 좋게 그렇게 해? 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막말로 그래, 한두 마리 데려와서 키우는 거면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개를 키우고 원래 아든 후원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솔직히 이건 부처님, 예수님도 대놓고 개상욕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못 참을 겁니다. 무엇보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자식도 키우는 사람이 자식과 집안일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개한테만 미쳐있는데 차라리 말이죠. 유기견 보호소에 나간다고 밖에 있으면 그 꼬라지 안 보기나 하지 이제 집까지 데려오면 과연 제가 그걸 버티겠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겨우 10살이에요. 3학년 올라가는데 이 어린애를 붙잡고 그 요즘 말로 그 뭡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까? 평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빠인 저를 불쌍한 동물 외면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쓰레기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제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지고 맨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미친 논리를 들이밀면서 제가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구는 모습들 제가 참 그래도 마누라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런데 이제 살인 충동까지 올라와요. 죽이고 싶더라 이겁니다. 아까도 그래요. 임시 보호를 하겠다니 어쩐다니 하면서 딱 3개월만 개 몇 마리 키워보자고 또 발광을 시작하는데 이 여자요. 이제 사람으로도 안 보입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그 돈으로 해라. 이랬더니 난리가 나면서 온 집안이 개판되버렸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5억을 달라고 합니다. 5억을. 내가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5억을 달래요. 거기다 양육권도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뭐라더라? 재판 가져가면 지가 이긴대요.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아니 직업도 없는 게 도대체 무슨 수로 애를 키웁니까? 그 이상한 모금활동에 적지 않은 돈 가져다 바치고 유기견까지 데려와 키우자며 그게 안 되면 이혼을 하고 돈 5억을 달라는 이 여자를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내로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유기견 돕겠다는 걸 동정심 일으켜 사기치는 거 이렇게 말하는 쓴이 사상만 봐도 왜 부인이랑 딸이 쓴이를 끊겨만 하는지 충분히 알만해요. 말도 못하는 생명에게 안쓰러움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이고 펫샵이 아니고 입양을 하는 거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걸로 또 얼마나 유난을 떨고 반대를 했을지 안 봐도 뻔해요. 아마 부인이랑 딸도 이런 잔인한 쓴이가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게다가 돕기 싫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굳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가지고 미쳤다고 글쓰는 남자라니 헐 딸 양육하느라 본인 돈벌이를 못해 남편 돈으로 후원하는 건 짜증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글 하나만 봐도 쓴이는 정말 너무 싫은 타입의 남자예요. 대대 쓴이 저기요. 당신 뭡니까? 저희 아내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아니 동정심 부축해가지고 돈 걷어가는 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대충 봐도 저희 아내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저는 유기견 싫테니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겠고요. 아니 그냥 아예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돈 걷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쓸지 제가 알 게 뭡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무조건 입 딱 다물고 아무 의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기견 돌본다고 그게 싫다는 남편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그 개들만 안쓰럽고 불쌍하며 하나뿐인 딸내미한테는 아빠는 쓰레기로 만드는 이게 정말 제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걸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돈 몇 십만 원 저는요. 제 자식인 딸한테 쓰고 싶지 생폰 본 적도 없는 그 개한테 쓰는 거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정말 잘못한 겁니까? 2번 보았네. 지 돈 아니라고 개소리 뿜뿜하는 거 정말 역겹구네. 그렇게 후원이 하고 싶으면 지가 벌어서 지 돈으로 하든가 그게 아니면 문봉사로 하라고 문봉사로 아니 입양도 후원도 그거 전부 다 능력인 거 모르냐? 꼭 보면 그래 칩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머저리 같은 것들이 꼭 이렇게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거기다 남의 돈으로 랄질을 하더라고? 너도 그러지?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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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와 도대체 이런 환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깝깝해라 자기 가족보다 개고양이가 우선이 이런 것들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4번 나는 지금 이거 본문이랑 이 댓글을 보고 확신했다 꼼빠들은 그냥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끌 끌 끌 끌 2번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건데 개고양이한테 미친 건 약도 없더라고? 아예 그냥 상종조차 안 하는 게 정답이야 쓰니 이혼하세요 그냥 3번 그냥 지금 당장 소송 걸어가지고 이혼해요 인생 길다고 저런 빌어쳐먹을 마노라는 땅바닥에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4번 나도 유기견 한 마리 데려와 키우고 있는 중이지만 인터넷만 보고 무지성으로 돈 보내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돈을 보내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바보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에 자주 뜨는 유기견 돕는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영상을 보면 영수증 내역 같은 거 올린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맨날 돈 없다 병원비 많이 나간다 등등등 이렇게 오지게 징진대는 소리만 해서 후원금 받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쎄해 그지 같아 나도 강아지 물론 사랑하지만 직접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를 끼거나 사람들 끼면 나 절대 못 믿겠더라고 쓰니 마음 이해해요 5번 지가 직접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딸한테도 이거 정확히 말을 해야 됩니다 꼼꼼아 엄마가 유기견 센터에 달에 얼마를 보내는지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비싼 폰이나 패드 웨트 학원 등등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세요 나이 10살이면 그거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6번 그게 그렇게 불쌍하고 돕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벌어서 그걸로 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가 번덩도 아니면서 도대체 뭐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웃기고 있어 부부는요 서로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특히 한쪽이 저렇게 뭔가에 미쳐있고 안하무인이면 결국 파혼일 뿐이에요 파국 걔뿐만 아니라 종교에 미쳐있다든지 다단계에 빠져있다든지 다 똑같아요 7번 일단 돈줄부터 끊어버리세요 다음 달부터 급여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해라 이 말입니다 바로 깨갱할 거예요 왜? 이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바로 돈줄이거든 8번 내 주변에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있거든요 쓰니 아내처럼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캣맘인데 남편 등골 몇 년 동안 오지게 빨대가 이혼당하니까 돈이 없어서 바로 그만두더라고 9번 헐! 난 또 자기가 번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남편 돈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지? 뭐야 이거? 말이 돼? 10번 유기견 모금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봐요 전날 경태 아빠 사건도 그렇고 악용할 소지가 너무 커요 경태 아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네이트판에서 난리가 났던 사연인데 제가 이 사연을 다룰까 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다뤘냐면 경태 아빠 사건 자체가 정신 혼미한 여자가 시비를 거는 내용이었어요 왠지 이거 내가 하면 고소당할 것 같은 거야 그 여자한테 그래서 안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경태 아빠도 거의 만만치 않은 빌런이었다 이거죠 돈 쪽 빨아먹고 아무튼 추가 야 그동안 이 여자가 돈 쓴 거 다 털어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저는 단순히 돈 후원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사료는 기본에 오만 물건 다 사보내고 진짜 온 사방천지에 돈을 펑펑 썼더군요 하나하나 다 따져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한 해에 쓴 돈만 정확히 600이 넘어갑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일 그만두고 10년 넘게 일할지를 했으니까 도대체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감히 상상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뭐냐 말하는 것도 지쳐가지고 나 이혼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난 본문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이 여자가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최소한 안 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줄여보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만 했어도 저는 아이를 생각해 좋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만했다고 위자료 달라고 악다구니 쓰는 모습을 보니까 이젠 안 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자각을 못하고 지금 이 순간도 재탄만 오지게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지난 본문에 댓글 따라준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게다가 이게 제일 첫 번째 댓글이라 저는 처음에 저희 아내가 저 몰래 들어와가지고 쓴 건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댓글 여하튼 그냥 소송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이혼을 할 생각인데요 역시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건 바로 저희 아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굳은 확신을 여러분 덕분에 가졌고 현명한 결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딸아이가 걸리는 게 아니라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혼을 하셔야죠 2번 내가 역시 이럴 줄 알았다니까 걔한테 미치면 답이 없다고 당장 이혼하세요 물론 딸아이도 꼭 같이 구출하셔야 됩니다 쓴이 3번 이런 말이 있죠 꽁파와 꽁독은 걸러야 된다 이런 말 이거 소송 걸면 100% 쓴이가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 개들한테 갖다 바친 거 유책 사유 충분하고 저 여자가 유기견 센터에서 묻혀온 개털 먼지까지 싸그리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파이팅 4번 자식 옆에 미친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이 과연 올바르게 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찌분해야죠 꼭 이혼하세요 이거는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쓴이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5번 이혼해봐라 지 돈으로 절대 죽어도 못할걸 꽁꽁꽁꽁 이 마지막 댓글은 조금 뭐라고 하죠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지 돈 아니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얼마 전에 와 유튜브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돈을 막 빌리고 은행에 빌리고 사채까지 써가지고 그 돈으로 막 고양이 개 수십 마리 밥 주고 매달 돈 몇 백 쓰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채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시급했다 어떤 한 여자는 지금 대출하고 빚이 1억인가 2억인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까도 싶었지만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서 도와달라 이런 이거는 진짜 도덕적 우월감 그거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다 이거야 그거 안 도와주면 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건지 아무튼 그래요 쓰니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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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